가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이상하게 튕긴거에요 일하지마 참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는데 힘들게 일어나네 이렇게 다시 넘어뜨리고 이렇게 죽이면 얘네들이 준비들이 이렇게 혼자 혼자 있으면 불쌍한데 여러 명 몰려있으면 안 불쌍해 무서워 아 그죠 아 저 발사키링인데 이거는 여기 죽었나 아 내가 이거 마우스로 잠깐 해봤거든요 이거 마우스로 잠깐 해봤는데 야아 정말 마우스로 하는게 조준이 정말 쉽더라 아이고 아이고 정말 조준이 쉽더라 진짜 아이고 정말 조준이 쉽더라 어 예 일찍 말해주셔도 다행이네 에 에 에 에 에 그 그림방송하고 나서 에 그림방송하고 나서 저 저 그대로 놔둔거라 지금 이쪽이제 예 잘 말해줬어요 예 그런거 일찍 좀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야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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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NPC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나오는 애는 감옥에서 그 몸에다가 그림 겁나게 덕지덕지 그림이 있죠 몸이 그림판에 정말 문신을 그렇게 한 사람 있을거야 응? 뭐야 이거 여기 잠깐 올라오려고 한거야? 내가 이거 왜 멀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거냐면 이게 좀 짧아요 예 생각보다 스토리라인이 스토리가 짧은거 같애 그래서 아니 이틀만 하면은 두명이서 하면은 되게 빨리 깰거 아니에요 이틀만 하면 될거 같아서 네 아직 안나왔어요 설마 야 이틀하는데 그거 시간 못채키고 오진 않을거 않을거 같아서 그리고 뭐 그 발더스게이트 인헨스 에디션할때 그 할때처럼 6인 멀티하는것도 아니고 흐흫 흐흫 흐앗 흐흑 흐흑 삽 이게 삽이 야삽 이라고 돼있는 블레이드 강철막대는 어따.. 어따.. 어따..쓰는거야? 유품사지 캐스트아이템 카르.. 카베.. 그..뭐..거시기..저거.. 이거 왔던데 아니야? 그러고보니까? 왔던데 같은데? 왔던데 같죠? 왔던데 같애 아 왔던데라고 느끼는 이유가 왔던데.. 왔던데.. 왔던데 HOA 타쫌 어어 ㅣ 짜증이 예의가 없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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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정말 그건 잘만들어놓은 것 같애 뭐 헤드 이삼 맞으면 아 이건 정말 편하다 총으로 죽이려면은 막 총알 겁나게 썼어야 되는데 오오옹 ㅇㅋ ㅇㅋ ㅇ ㅇㅇ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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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샷이 되니까 지금 총알을 계속 쓸 수 있는거죠. 총알 도안이 없어도. 그, 헤드 원샷이 되니까. 보통 좀비는 머리에 총알을 맞든 잘리지 않으면 죽지 않아서 크리티컬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쏴도 총알이 게다가 자주 나와 자주나와요 어 뭐야 뭐야 어 나 반대로 가고 있는거야 넌 또 어떻게 일어났어 어 어 어 아이치 제가 세 발을 쏘다니 저 은신처 안전한 은신처 저기를 빨리 가봤으면 좋겠는데 어 오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깜짝 놀랬잖아 아 예의가 없어 애들이 아 나 갈게 하면서 이게 손 흔들고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오 오던가 하지 갑자기 이렇게 튀어와 아 얘네들은 특히나 일어서는게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치 뭐올건가 뭐올건가 좋아요 좋아요 소왈랑비가 그렇게 많이 없죠. 그래도 성 안 내서 어.. 어.. 영화관에 들어갈 대체 경로를 찾아라 아 나 비오네 또 아 나 비올고 싫어하는데 나 비로 모르면 비 시도때도 없이 그냥 막와 아무 예고 없이 그죠 요기는 소나기밖에 안오나봐 그래도 그 데드아일랜드 거기서 그냥 원 거기서 좀 이게 비오는 것처럼 오잖아요 여긴 갑자기 맑은 하늘이다가 갑자기 와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늘이 흘렸다가 갑자기 구름이 어디갔는지 해가 쨍쨍 비치고 잠만 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API 2 요 ino 아 야 에너지도 많이 차는게 좋긴 한데 에너지가 많이 차기도 하고 겁나게 빨리 날기도 한다고요 응? 저기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어 저기 누구있다 이랑 올라가 뭐하니 거기서 야 작살천같은걸래? 야! 한방에 안죽으면 어떡해 이게 파기러기 장난아닌데 그치 야 니가 어디갔냐 나 밑에있나? 아 저기있어 있자 있자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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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아 아유씨 뭘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껴아내려고 그러나 이 변태 좀비야 아 아 작살총이 이게 더 좋은게 있었음 참 좋았음 야 어 어 어 얼마준냐 삼천 에이 나이 삼천 에이바이 삼천달러 갔다 뭐하냐 아니 삼천딜레라고 하니까 되게 덜가 안 돼 보인다 삼천딜레 갔다 뭐하냐 하니까 원래 저게 그거로 치면은 사 사 사 사 사백 삼백만원 삼백심만원 넉 헉 헉 헉 어? 오오! 크으... 자... 하우 벌집 해볼까? 아 잠깐만 벌집벌집 마비투총여 갈 퓨이에요 아 진짜 겁나게 안죽네 진짜 아니 야 더 힘들구나 야 더 힘들구나 너 그거하니깐 몇 개 꼽혔냐? 얼마야? 1,140만원? 아따 많이도 꼽혔다 어 여기 아 여깄네 여긴 어디로 통하는거야? 나중에 여기 치워져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로 왔다갔다 걸을 것 같은데 전기톱 더 좋은거 여태까지 안나왔어요 전기톱 그 영화 이거 거기서 하는거잖아요 영화 필름 어디로 가다가 항상 그 자리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리, 리젠이 계속 될 것 같은데 레벨에 맞춰서 와봐 디비잠님 투시님 어서오세요 아 어웃어드릴거 어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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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 오 어어 어어어 오 오오오오오오 오 이게뭐야 아니 이게 아유 야 반갑다 아유 뭐 이런걸 다 400발이 기본이구나 아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총 캐릭이 아니면 파워가 안 쎈거 같아요 총 캐릭이어야지 저게 파워가 쎈거 같아 저게 파워가 안 쎈거 같아 저게 파워가 안 쎈거 같아 저게 파워가 안 쎈거 같아 어... 지루한 칼, 칼이 지루한 칼이라니 참 이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두두 두두두 두두둑 두두둑 oth 빨리 와라올라 오오오 어허 오케이 오오 안 돼야야, 아이고 니갔나 오오 오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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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 돼 오오 오호 아따 좋아좋아 정말 굉장히 굉장히 잘쓴거 같애 대면이야 이스들아 모두다 머리를 터뜨려주겠어 내가 이분 누구지? 예쁘게 생겼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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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변경이야? 어 라이트 타이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리가 굉장해요 오오 오오 야야야 중간 속도의 짧은 산탄총 1400 얼마 안되네 3000 얼마 야 산탄총 탄약 말고 권총 탄약을 주지 여기 여긴거 같은데? 저 뭐야 쓰레기통인가? 쓰레기통이구나 라이트탑이요 라이트탑 잠시만 굉장한 소리가 나는데? 아 탑이 아니라 탑이 아니라 저 키보드는 모르겠어요 키보드 말씀하시는건 키보드는 모르겠어요 패드로 해서 왓 옳떻게 왓왓왓왓 그 겁나 굉장한 소리가 나쌌어 나잖아 됐나? 와와바 으아악 오케이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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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상했다 오우 지뢰로 다 해결했어요 하나 하나 플랭 이에에에에에 아아 안돼에에에에에 머리 치지마아 퍽 싫어 이만 3단척이요? 그러게 어 다이아몬드나 아니 야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잘 기억해주세요 저기 다이아몬드 리젠되는데요 어디서 어 여기 빠져있다 어 여긴 뭔가 많을거같은데 어 저기있네 잠 기다려 봐 결함이 있는 산탄총 2000대인데 어 건물하고 뭐... 너는 왜 이럴까? 이곳에 첫 번째로 일어났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너의 시네마을 구입하고 싶어. 구입하자. 모두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 먼저 구입을 구입하자. 그들은 다른 곳을 구입하자. 앞,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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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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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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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압지비드에 전화가 필요하다면, 음... 근데 생존사가 쟤 하나만, 너 혼자서 여기서 뭐 먹고 지냈냐?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아, 여기 먹을 것도 없잖아? 나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 돈이 거의 9만 달러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돈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주긴 하는데 다이아몬드 여기도 있어요 어우 이거 사츄 5천 달러 거의 아래, 아래인데 아래? 아래 한 번 죽으면 9천 달러죠 아흐 죽으면 절대 안돼 셔터에 열쇠 이건 뭐지? 일단 아 셔터 내리는거구나 저 뒤쪽도 내려야되나봐요 아래? 아 여기도 셔터가 있구나 애들 겁나게 올줄 알았는데 안오네 오 벨트기 일상 준비고기는 뭐 어디다 쓰길래 저렇게 많이 죽는거지? 잠시만 음 캐스트중에 동료 캐스트중에 아 익사준비국이 얘구나 물정화정제 물정화정제 야 된거 아냐? 야 우리애들 왜 안와 아 아 한군데 더 있나? 루인덴눔 어서오세요 야하하하하 나 이거 어딨냐? 아 야 이게 360도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360도라고? 여기만 할 수 있는거 아니야? 360도로 돌아가나? 아닐거 같은데 오! 360도짜리야 오오오오 아 이거 400발 총알을 총알 채울 방법이 없나? 여기가 아닌데? 그러고보니까 아 이쪽으로 하는거 맞잖아 아 이거 아 이쪽으로 하는거 맞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리젠 데뷔 이면서 찰거 같긴 한데 뭐야 하나 더 해야돼? 니 미치.. 미치라는데? 아 뭐야 이거 저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미치다는데 어어? 퀘스 목적이 뭐야? 아 아 그 그 여자랑 얘기하는거네? 여기잖아 아니 뭐 이러 아니 이제 이제 왜이래 이거 아 나 진짜 셔터스? 좋습니다 이제 безопас 한 호스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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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세슬로 여자라고? 세슬로 여자라고? 빌딩이 세슬로 여자라고? 세슬로 여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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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길에 속에 있어요 얘는 이 영화관의 주인인거야? 아 영화관의 주인 치고는 굉장히 막 고급스럽지 않네 내가 알게 되긴 하지만 이 놈들이 빠졌어 그 배우와 와우? 아니, 아마 라디오가 올라가고 야, 그럼 어떻게 찾아가? 기들 알고있는거죠? 알고있겠죠, 제가 야 거기다 좀비를 점검 당했으면 어떡해 encima 말이에요 Look they must thought those citizens were infected otherwise there would never done something on Us club like they did in bernoud, just like knowledge Man that's just how it works It's Harlow here I thought she was with you Who saw her last I... I thoth we ran like crazy I thought she was with us You left her behind Just let you leave us all jesus christ woman get a grip Oh what are you gonna hit her 야야야 쟤들 상인들이야 하아... 어... 모총 레베스 파... 엄마가 어떻게 알고있어? 그래.. 말해봐. 봤는데 이 곳은 완벽했잖아? 그리고 지구를 살려봐. 여기! 그들의 도시에서 도착했을 때. 모든 도시가 연어진다! 그 중독에 도착했네요. 아마 미니놀덮은 도끼리? 도끼리? 이 곳은 도끼리? 비싼 도끼리? 어? 이거 괜찮네 이건? 이건 쓸만하네요? 뭐 일단 쓰진 않아요 근데 칼 팔고 카나부 팔고 한복 필요공마다 팔고요 작사탄약은 얼마나 몇개나 살 수 있어야 하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 야 얘들아 우리 애들 다 어디왔어 어? 빠른 이동된다 어? 빠른 이동된다 야 여기서부터 빠른 이동이 되는구나 아 폐력도 되네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권총탄약을 좀 사고요 어? 아 조금만 더 써 제가 저기에다가 일단 좀 배정해놓고 어? 빠른 이동으로 잠깐 그 퀘스트 그전에 해놨던거 있죠 그 퀘스트 그전에 해놨던거 있죠 이게 어디가 제일 안전했더라 여기였나? 그리고 그것도 갖다주 샘플도 갖다주고요 박사한테 박사한테 이거 어디냐 어딘지 몰랐어요 제가 일단 가장 안전한 데로 온건데 어디 어디 여기야? 산타마리아? 어? 여기라고? 말도 안 돼 캐슬러 박사에 대한 단서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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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에 있나 보구나 아 여기 다시 들어가기 싫다 아 이건 포기하자 저기 그 렉이 너무 심해요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싫어 저기 안가 고객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어 상점지구 근처에 은신처 야 이거 됐고 어? 그 그거 퀘스트 없어졌다? 퀘스트 쯧 손파인님 어서오세요 그거 없어졌는데? 그 연구소 한테 그 거시기 가가지고 그 거시기 그 포기 샘플 주는거? 샘플 얻었는데? 일단 들어가보죠 일단 들어가보죠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골고 이거 버려 하여 카슬러에서 어이 박사 어? 저런거 없네? 형 제기래 없어 이거 퀘스트 저거 완료가 된건가 그러면? 이거 남은게 없네요 그냥 가야지 뭐 자 가자 자 가자 음 빠른 이동이 있었네 아 하다가 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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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어 어 돈은 걱정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왔다갔다만 거리면 겁나게 많이 나올거 같애 여기 다이아몬드가 몇개 있었죠 자 얘네들한테도 어이 음식 이때 이제 또는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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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비가먹어 야아 돈이 그냥 진짜 미친듯이 들어오는구나 자 레벨업 좀 하구요 이제 재장전 속도가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은데 재장전 속도 그냥 달라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었죠 어 여기 잡지도 하나 있네 삼원내서도 있냐 여긴가 다이아몬드가 하나 아까 있었는데 잘 봐야 돼요 아 야 아까 다이아몬드 있었잖아 아 저기 있다 여긴 여긴 아까 거기죠 나가는게 퀘스트 깨야죠 잠깐만 잠깐만 퀘스트 이걸로 이걸로 바꿔놓고 아 잠깐만 여기 온 김에 이거 이거 퀘스트 깨자 상정지구 근처에 은신처 안전한 은신처 일단 지도 보고 어 가게 하나로 이겨서 이게 제 퀘스트 하나 있네요 야 무슨 야 병사가 로봇병사냐 아 아 아 아 총 캐릭터야 푸르나 아 아 아 무서운 무거운 권총 무거운 권총 주네요 권총 좋은거 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좋은데 학살 학살의 권총 이거보다 더 좋은거 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지금 괜찮은데 굉장히 쓸만하죠 이것도 굉장히 쓸만하죠 이것도 음 군사기지로 이동하기 이쪽이에요 아 섬지역이 군사지역인가 보네 여기가 저기 아 너무 먼데 아 너무 먼데 아 안전한 피난처라고 있는데 너무 먼데 저기 자 가자 야 어디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아까 입금 담아놓고 이 옥상으로 밖에 못나가는건 아니겠지 그치 여기로 나갈 수 있네요 여기로 나갈 수 있네요 음 길이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너무 먼데 근데 아 그냥 가까운거 부터 할까 흐흐흐흫 아니 너무 멀어 이거 가다가 죽거 같애 아 죽으면 안되죠 일단 도전을 해보죠 도전을 해보죠 믿을만한 버려 아 죽으면 정말 9,000달러네 씨 만 아니 씨 만달러에요 만달러 죽으면 만달러야 아 아 죽으면 만달러 없어서 아 요거 어디야 이제 이제 그런게 아니네 아 저기까지 어떻게 저기 아 무섭다 아 근데 아 무서워 이거부터 하자 한밤 아 왜 이래 顆이 내가 조줌좀 잘하자 인지 총알이 총알이 나를 총알이 요기 위에 탁 노여 낼 반결 없어 젠제 아 가 가 가 어이 나 총알이 끼신거야 shoot 지금, 지금 재장전하는거 봤나요? 지금 재장전하는거 보셨어요? 보신분 재장전하는거 이거 프레임이 안따라올거 같은데? 오케이 아유 앞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어 재장전은 잘보세요 잘보세요 눈깜짝이야 정말 재장전하는거 잘보세요 눈깜짝이야 보셨나요? 눈깜짝하면은 재장전을 했어 눈깜짝하면은 재장전을 했어 모든게임을 하면서 재장전을 무슨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그냥 쉽게 대충 그냥 하면은 재장전이 되나봐 아니 그냥 총을 치즈 그냥 한대 총을 한대 치면은 재장전이 된다는 뭐 그런 설정만 내 총을 내 총을 때리며 재장전이 되는 신기한 총이야 이러면서 잘 기 iri 여기에 운는소리가 일인가 plaisir airplane 으앗 스프 webs urip 저의 왠집 아오 어어오 어어 뚝ardeo 아 managedo 아잇 아 왜 안맞아 통어 먹으 kalau 나게 낭비 했잖아 아 통어 몇발 낭비안거야 총 벌써 50발밖에 없어 아하 누구.. 헤이 쏘드가 들렀는데? 헤이 안녕하쇼 여기 누구있어? 아 저 저 누구있네? 아 안녕하쇼 총알 총알 좀 꽁쳐놓은 총알 어디 없으신가? 죽음의 스토커도 죽음의 스토커 도안은 또 뭘까? 죽음의 스토커 도안? 마첼테로 하는거냐? 뭔데? 반갑소 이런 유익한 대화의 이론으로써 부탁하나도 되겠소? 난 배터리가 좀 필요하고 배터리? 이거 반보 전기치료 치료? 야 배터리 많은데? 배터리 많은데? 야 배터리 나 많은데? 어? 지가 원하는 배터리가 또 따로 있구만? 지가 원하는 배터리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 쟤 근데 먹을걸 뭘 먹는지 모르겠다 근데 먹을것도 없네 여긴 애들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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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од 좋아좋아좋아 산탄 총탄약도 없었나? 어? 나 탄수가 늘어났네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탄수가 늘어났어 지금 지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탄수가 늘어났거든요? 배터리를 찾으래요 여기서 술 마시면 좋은 캐릭터가 있어요 로건이라고 술꾼이 있는데 걔는 오프닝 원래 오프닝때서도 술 마시면서 회력이 넘거리고 있죠? 걔가 술을 마시며 체력 회복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뭐냐 데미지가 세져요 냥님 어서오세요 아 오신게 아니구나 리아이요 어떻게하지? 여기일거 같은데요? 여길거 같은데요? 응? 여길거 같은데요? 아 그럼 어디야? 가는길이 없는데? 어 뭐야? 내가 여기 지금 못들어가구요 아 또 배터리 구하는데도 길찾아야돼 쓰읍 오 여깄다 야아 저기 숨겨져있어 야아 씨 치사하게 저기다 숨겨놓냐? 아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플레이어 한번 고탕좀 먹어봐라 이건가? 어이 갖고왔어 아 이 자식 뭐 이렇게 갖다달라는게 많아 아 아 그것도 겁나게 멀어 씨 아 그것도 겁나게 멀어 또 아네 임마 너 혼자 잘먹고 사잘살아 이 자식아 아이 씨 아 아 아 아 아 뭐일지 지 가사주소년은 뭐라도 줘야지 뭐 가성길이나 가져 아 나 지 뭐하는 자식야 저거 어 잠깐만 여기 어떻게 지금 가죠 자 자 점프할 준비하구요 스읍 이 쪽으로 가서 가는게 맞겠죠 아아 아 앗쨰 앗쨰 점프치 잘하네 지금 아 으음 으음 아 오 오 곤충탄이야 아 좋아요 어 아 으음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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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굉장한데 지금? 오는 소리가 굉장해요 아 못오고 있네 제작자들이 빛의 속도야 진짜 제작자들이 빛의 속도야 웃음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또 있네 오케이 이거지! 바로! 샷 꺼내! 손이 안보여 이거 손이 안보여 손이 안보여 오우 잠깐만 손이 안보여 뭐야 왜 안박쳐 아 여기구나 이거좀 멀어서 다행이죠 이거는 빨리 장전이 안되네 아무리 그래도 예 이거는 빨리 장전이 안되네 이건 총기로 안치나? 총기로 칠텐데 아 뭐야 야 야 일로와봐 날라가볼래? 이거좀은점은 작살에좀은점은 어딜맞아도 애가 날라가 그 댐지가 좋죠 횟수도 할수있고 활같이 쓰면돼 활 활보다 더좋은 활 플러스 샷건 정도? 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이거 무한으로 오는거 아냐? 무한으로 오는거 아냐? 무한으로 올거같은데? 일어나지마 아 얘는 무한이야 무한이야 아봐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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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이렇게 머리가 조준이 안돼 오 안돼 사다리? 어어어 어어어 어이 아이 아이 친구들 아이 왜 거기로가 아 안보이잖아 아 머리가 좋아졌어 애들이 어 야 다시와봐 너이씨 야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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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안탄다 안죽었는데? 야 다시한만 더 더 먹을래? 죽었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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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폭탄을 깔아놨어 스읍 야 그만 알아 총알이 총알도 다 떨어져간다 아 계속 오네 진짜 어 오 총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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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베리 감상 흠 에헴 어어... 어허... 여기다 여기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윽 어? 뭐 뭐야? 죽었나? 죽었냐? 안죽었냐? 아잇! 날라차게 해서 내려가면 되겠다 아우 뭐..왜..왜..왜 이렇게 막 뻥뻥 죽냐? 어 나 잠깐만 이 지레버 그냥 온거야 나? 타될지도 모르고? 야..오케이! 아냐아냐 이게 안돼 이게 안돼 야 니네들 너무..너무 뭐냐? 야.. 아..쌰..오오오오! 와아..한방 피하려고! 어..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런게 어딨어! 야 이따가 다시 ek 음..뭐야? 엇 뇌ама 아 옆으로 가야 돼 이네 아 우주 좀만 자기야 아 우주 좀만 야 이 자식아 아아 아아 나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아 여기 계속 쟤네들은 오구요 어? 아아 뭐야 뭐야 에너지 아아 미치겠다 조심조심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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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리는 또 뭐야 같이 오고있어 아아 나 미치겠네 오케 오케 자아 통화 통화 야 이거는 대충 조준하고 싸도 머리 근처에만 조준하고 싸도 그냥 아 이제 잊어졌어 진짜 갑자기 지뢰했진 않겠지 지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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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2만 달러 이랬어 2만 달러 아아 지금 거의 2만 달러 이랬어 2만 달러 아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랬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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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쟊 쟤 쟤 쟤 م 낙 쟄 쟌 cris 휑 탈 쟄 오오! 산산총 3000이야 기본이! 이런게 있을 수가! 아니! 아니 이것도 굉장한데 여기 업그레이드하는 데가 있는데 정지폭풍도안 정지폭풍도안 이것도 탄토 똑같은건데? 아 똑같은거를 아 아예 똑같지는 않구나 비슷비슷한거네 정지폭풍도안 이야 4천 4천이요 4천 어? 조금밖에 차이 안나네? 그게 그거잖아 아 생림 모양이 틀리네 200정도밖에 차이 안나네 조금이라도 더 좋은거 쓰자마 아 생긴게 아예 틀리네 생긴건 아예 틀리네 개 이것은 90 요거는 900 루맨 살짝 더 좋잖아 살짝 에이 겁나게 더 좋을줄 알았지만 살짝 더...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또 당할 줄 알았지 mart 안 지나서나 지루해 주시 정말 이런 내부까지 지뢰를 놓지 않았겠죠 내부 야 지뢰 정말 조심해야돼 아 정말 네 그렇죠 정말 적응 안된다 겁나게 빠르다 지뢰 조심 지뢰 조심 왜 이렇게 총알 잠깐만 가득 채워 가구요 권총에 쓰기가 더 편하다 어 어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 정말 조심해야돼 오케이 계속 나오기때문에 계속 나오는데다가 지뢰까지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지뢰 조심해야지 지뢰 아하 아 계속 와 조심 오오 지뢰 조심 와 좀 야 쉬면서 오자 야 쉬엄쉬엄 와라 쉬엄쉬엄 애들이 야 저거 낼 저건 운이다 아 저거 안맞아 로드 오오오 산샌샌샌이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얘네들한테 몰려가지고 저 뒤쪽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혹시 모르고 저거 밟아서 죽을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라는게 있기 때문에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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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아 아 마지막 아 아 뭐야 이거 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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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이제 좀 조용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래야 지레 지뢰만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 이제 지뢰만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 도안이네 야 어딨어 어딨어 야 어딨어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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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앤들 앤들 안나오고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정 내 마법사 마법사의 총 전기총을 볼 수 있을거에요 아 저기도 있네 전기총 아 아 비와가지고 시야가 많이 가리는데 이런데 이런데 도안이 지금 있네요 잘 돌아다녀 봐야될거 같애 도안이 막 숨어져 아 그래도 급하지 급하게 가진 말구요 천선이 어 잠깐만 저기있다 어 여기있네요 배터리 작살도 돼 작살도 돼 작살도 돼 작살도 돼 웬일이야 이게 웅 작살도 돼 정기 sä 州 야 이걸 이게 웬일이냐 건충탄이야 폭발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에너지가 꽉 안쳤나보네 폭발물 맞지? 또 꼭꼭 어디다 숨겨놨겠지 뭐 날 찾으면 용치하면서 어 이거 빠른 이동된다 빠른 이동이 이제 되네요 여기 야 나 수류탄도 많고 폭발물 많은데 그걸로 날려버리면 안되나? 꼭 여기 폭발물을 찾아야돼 음 음 음 일단 음 폭발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마 아직도 숨어있는 지뢰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뢰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 열려있는게 수상한데? 흠 여기 올라가..올라가볼까? 흠 뭐 올라가네요 저게 아니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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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 폭발물 찾았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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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거 레벨 총기 레벨 올라갈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 총 탄약 수가 늘어날 수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다 해결했으니까 흠 흠 흠 흠 흠 잠만 숨겨진 총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또 올라가고 싶긴 한데 아.. 총도 아니라 산탄 총도 안하고 기관총도 안 아니 기관총이 이거밖에 없나? 하.. 그 문을 맡겨서 도망가고 싶어 기관총 같은것도 있었으면 좋을텐데 이거 이런거 말고 기관총 말그대로 이거는 돌격 소총이잖아요 눈사개지 들어가기 포르파님 어서오세요 아 지레? 아 노파워라고? 근데 이거 파워 있는거 같은데 이쪽으로 하면 안돼 애들 소리 울릴거야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지나갔다가 애들 밍밍거리면 어떡해 죽으세요 거북도는 문제요 우리 배가 너무 늦다 통로만이 있는데 다 Oh, 그럼 신선하자마자 바로쪽으로 은.. 스읍... 번충... 잠깐만 여기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어... 텔디 먼저 오세요? 아... 나 저거 불인 줄 알았던 거야 직구 중건철... 문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문 안 열리죠 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아... 아무것도 안 가 부진한 산탄창 아... 여긴 지금 가는 데가 아니네 조심조심 지뢰때문에 빨리빨리 가지 못하겠네 불안해서 칠만이야 칠만이야 나 아까 또 죽었었나? 아... 업그레이드했지 참 헝 으음... 조심... 어오옹.. 깜짝이야... 하하 스카이님 어서오세요 무거운 권총 짚고 버려 총알 회수하는거죠 파워 아 이제좀 보이는구나 불 불 켜 들어와라 오케 아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아우 다행이네요 그러면 플래시 라이트 없애고요 아 플래시 라이트래 플레이어 야 일어날거지 어 안녕하잖아 지뢰 아 지뢰있다는 소리때문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제대로 가지못하겠네 여기도 열 수 있는데 안열리네 아우 시야가 뭐오오 깜짝이야 왠지 그런거 같았어 이 자식아 너 예 한방에 가는것만큼 허무한게 없으니까 지뢰 조심해야되네 아냐 진짜 죽어가지고 돈이라걸리는게 가장 아까워 요 오오오 오오 소화기 시스템 소화기 시스템 소화기 시스템 아이 시야가 너무 나고 어 뭐야 뭐야 이 자식 뭐야 누가 임마 얼굴이 안보여가지고 헤드샷을 못맞추겠네 넌 이걸로 해주지마 아무리 난폭한 좀비라도 이걸 제대로 맞으면 한방에 죽는단 말이야 왜 이렇게 안죽어 아이 안죽어 안죽어 아 언저봐도 샷건 재장전하는거는 웃겨죽겠네 그냥 아 어우 잘 안보여 정말 안보여요 아 저 눈에 눈 눈가리기하고 게임하고 있는거 같애 아 시야가 뭐이래 아 나 미치겠네 조심조심 땅도 잘 봐야되구요 지뢰있을지 모르니까 앞도 잘 봐야되구요 앞이 잘 안보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으니까 근데 땅을 더 잘 봐야되요 땅은 한방이잖아 원샷이잖아 원샷 왜 devo가는데 아이 머리가 어우 뭐야마 오오 duda 오오 안돼 안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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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진짜 에너지 오오 뭐야 너 일로 날꺼지 너도 일어나냐 자 으아 아이 불좀 꺼져라 이제 시야좀 좋아지겠지 불을 꺼져라 라디오실? 라디오실은 근데? 권종탄이야 권종탄이 꽉 찼죠 아오 그래도 시야가 나빠 이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요 아아 색상으로 가요 오 너희들은 기다려가 됐다 으음 에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문 열고 네 술잔 넣고 문 닫기 그 이거는 그 어느 게임에서나 자주 쓰이잖아요 문을 열어나 못 열어나에 따라 틀리지만 인공지능이 열어도 그 앞에서 계속 닫아주면은 또 일어날거지 그럴 줄 알았어 어 어 어 어 뭐야뭐야 문 닫아 왠지 여기서 올것같애 급하게 자 조심조심 오호아!! 이아임마 소리들이 들렸어 임마 야 이 자식아 다 들렸어 다 조용히 얘네들 조용히 못하니깐 은신을 못하네 얘들은 서있는애들은 숨을 쉬잖아요 여기 있는거죠? 이 정도면 거의 스나이퍼가 되나 권총 스나이퍼 아 결함있는 야 정말 총 탄약은 많이 준다 다행이다 정말 총 캐릭을 함으로 하는 사람들 정말 다행이죠 아 또 너 이렇게 막 가다가 지대 박는다 야 지금 또 야 역시 한 방 중국 전자면 이거 그거 어늘도 아니야? 어늘도 어늘도 같은데 어늘도 같은데 어늘도 어늘도네요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쟤 쟤 아니야? 그 나쁜 놈 아니야? 아 그 자식이네 서포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왼쪽 아래요? 아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찾아가야겠다 뭐야 뭔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